이번 주에 제가 선정한 최고의 맛 종목은 CJ, CGV입니다. 리오프닝의 거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또 리오프닝이 되고 가게에서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이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반짝 움직였었는데 그 이후에 또 미국의 금리 리스크, 중국 경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폭을 거의 받나 그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또 리오프닝을 볼 만한 위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극장 내에서 취식이라든지 이런 제한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됐습니다. 예전에는 극장 내에서 먹지도 못하고요. 팝콘이라든지 뭐 그런 콜라 매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. 비싸잖아요 사실은. 그래서 그런 매출도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됐었던 거고 무엇보다도 시간 제한, 그 다음에 뛰어안기. 극장 매출에 거의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슈들이 지금은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. 최근에 극장 가시면 예전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진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? 실적을 포커스로 봤을 때. 항상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터너라운드입니다. 터너라운드. 실적 터너라운드. 부진에서 좋아질 때. 그런데 그 부진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가면 효과는 훨씬 더 크겠죠. 그래서 28개월 만에 적자 탈피 기대감이 부각됩니다. CGV 같은 경우 기사를 보시면 월 관객수 500만이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500만 이하로 왔으면 손해고 500만 원 이상으로 갔으면 흑자다. 이렇게 보는 건데 28개월 만에 적자가 탈피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매출이 나왔으니까. 영화 범죄도시 2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죠. 65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침체됐었던 영화 시장을 조금 더 부흥기로 이끌려는 노력들 보여주고 있고요. 프랑스 칸여자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감독상 수상했고요. 손광호 씨 같은 경우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한국 영화에 대한 위상을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CJ, CGV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 아직 관객 흥행이 끝나지 않았죠.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객 수를 늘려갈 가능성이 높고 물론 CJ, CGV에서만 보는 건 아닙니다만 CJ, CGV가 국내 영화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또 중요한 거 6월이 왔죠. 6월에는 뭐가 있냐. 다수의 신작이 개봉이 됩니다. 주라기 월드나 탑건, 토이스토리, 버즈 이런 영화들이 런칭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한 흥행을 좀 많이 가지는 쉽게 말하면 IP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서 충분히 흥행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대작 영화인데 코로나 때문에 개봉 시기를 미뤘었던 영화들이 있어요. 그런 영화들이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줄줄줄줄이 개봉을 합니다. 이런 부분이 극적인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번 주에 조금 흔들렸었던 부분은 있어요. 전환사체가 발행되면서 약세를 보였죠. 전환사체는 나중에 주식 물량 확대로 한 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악효과가 있습니다. 지금 28개월 만에 적자 탈피를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? 27개월 동안 적자였다는 거잖아요. 재무구조가 얼마 안 좋겠어요.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사체, 유상증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. 항공주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재무구조는 개선될 것 같아요. 한 주에 대한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재무구조가 개선돼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단기적인 악재로만 보셔도 지금은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. 한 가지 더 있죠. 코스피 200 지수에서 편출됐어요. 편출. 편출됐으니까 이것도 투자 심리 악화가 아니냐. 인덱스 펀드의 작용이 빠져나갈 수 있다. 그렇긴 하죠. 그런데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공매도에 대한 타깃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. 그래서 CJCGV가 이번에 코스피 200에서 편출되면서 공매도 타깃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.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에 편출되기 전까지 주가가 약했다가 편출된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었던 사례도 좀 있거든요. 이런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코스피 편출도 크게 악재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. 저는 CJCGV를 포함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.